한글자막 by 한효정 당일인 15일 사이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.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둥근 보름달을 보긴 다소 어렵겠는데요. 중부지방은 구름 사이로 휘영청 떠오른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. 그 밖의 날은 초가을의 선선한 날씨 속에 청명한 하늘이 펼쳐질 전망입니다. 이번 추석 연휴 초반에는 서울 29도 등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. 토요일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평년 수준을 점차 회복하겠습니다. 가족들과 함께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. 추석 날씨였습니다.